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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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프로입니다 어제 축구들 보셨습니까 승부차기에서 2골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소리가 나왔었어요 18 그러다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진짜 천당군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 애간장을 있는대로 태웠어요 인쇄하고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리입니다 축구 이겨서 제가 목소리 커요 즐거웠습니다 네 아이언식입니다 예 통왔습니다 축구 안봤어요? 예 안봤어요 예 삼키완입니다 유키완입니다 예 인사하시구요 첫번째요 첫번째 미션입니다 이리 선수 오 저번에 성공했습니다 잘하면 되요 잘 좋아요 넘어갔어요 오 실력이 요즘 마구 들이대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이언식 셰프님 땡땡이 치고 나왔어요 지금 땡입니다 땡땡이 치고 나와서 땡입니다 빨리 비켜주고요 바람돌이님 바람개비님 아이언식 셰프님 오 나이스 마지막 승날에 못 넘어갔습니다 제후 스님 제후 스님 제후 스님 제후 스님 아 거의 상쾌하님 상쾌하님 자 오늘 복지가 좋은 날이라서 성공해야 돼요 하아 여전사 어필님 축구를 이겨서 제가 목도로 톤이 높아졌어요 자 됐어요 됐어요 됐어 확 저기서 다시 배드라래 그래 espeви가 너무 좋아졌네 코스가 깨졌네 И키아님 szczуда 여전사 하루님 백밤바지 cos 자 전기차들은 다 성공했어요 전기차들은 다 성공했어요 무난하게 전기빨로 성공했습니다 1인당 1칸씩입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저한테 1프로님이 저렇게 말이 없냐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많이 떠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해서 떠드는 것만 편집해서 올려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점잖은 사람이에요 어제는 까마귀가 대박을 쳤는데 오늘은 이렇게 멘탈들이 강하셔서 힘들고요 우리 고수님 성공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성공입니다 1위 선수 잘 못 들어왔는데요 살렸어요 지금 축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죽였다 살렸다 천당과 지옥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성공 짜릿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00 상대 나왔습니다 백밤바지 100 해줄까 100 반바지 100 반바지 백 밤바지 100 반바지 이러면 너무 좀 commer 알고 있는데 어 몇밤 2 주님 제후 스님 주흥 아니에요 땡입니다 땡이면 땡중이면 상태하님 이제 간만에 나오셔서 몸이 아직 안풀렸어요 몸도 안풀렸고 오오오오 아씨 돌려 돌려 놀았어 여기서 다 치울거에요 아 조금 잘못 들어왔는데요 될거 같아요 압박힘 백반 왜 저한테 돌려줘 근데 여자축구는 프랑스한테 4대빵으로 깨졌어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우리 여긴 아줌마들이 좋아요 아 오른쪽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아 그거 간만에 조금 더 오른쪽을 밟았어야 돼요 좋았는데 손으로 막아야지 어필님 좋아요 아 어려운 곳으로 이쪽으로 말하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이쪽으로 왔다가면 불리해져요 이렇게 해봐요 네 진식우리님 어필님 잘 들어갔어요 필살기 나오고 있습니다 필살기 여자축구는 졌지만 백반바지하루님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 동작은 좋았어요 뿌리가 걸렸어요 근데 여기로 가는게 좋아요 여성들은 좋아요 아 좋았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인거 같으죠 좋네 나쁜 날도 있고 올라갔어요 오케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호핑 안쓰고 성공했어요 제주님 동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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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동작은 몸이 뒤에 있었어요 복장이 오늘 골프 복장이에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징신구리님 이바이크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어떻게 할거죠 오 대단한거에요 여성회원님들이 어르신은 오렌지? 대단한거에요 이거 들이댄다는거 자체가 잘 돌렸어요 잘 돌렸어요 호핑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깝습니다 오렌지 어필림 성공 경험 많죠 조향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냥 한방에 끌어버렸습니다 남정네들이 이제 또 큰일났습니다 핸드링 반칙이 있는 곳이에요 VAR 들어갑니다 핸드링 반칙은 상관이 없이 잘 올라갔고요 이거 이제 공을 살살 모는거에요 아이가 아이가 그냥 후러쳤고요 슛 꼬리입니다 반찬님 도전 핸드링 반칙 아니고요 어 좋아요 자 이제 꺾기만 하면 되는데 아 아깝습니다 토마스님 셰프님 자 이제 한번만 뛰면 돼요 둘 셋 됐어요 됐어요 과연 좋아요 좋아요 한 번만 더 집중 집중 셰프님 도전합니다 하룬님 뛰어 잠깐 잠깐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상급 코스로 도전합니다 상급 코스 올라갔고요 핸드링 바치가 아니고요 한번 더 성공하나요? 일단 이것만 재 보세요 하룬님 이제 올라가는 건 안정적으로 잘 꺾고 SCU 코스 중 쌍 C 코스예요 C 자가 두 개예요 윤 선수 도전합니다 성공이에요 화면이 흔들려 지금 성공입니다 쏘리 쏘리 유캐니 끝에서 실패를 했어요 끝에서 유캐니 아까 아까 왔어요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이거 괜찮아요 상캐니 도전합니다 어이 안녕히 가세요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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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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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도를 내야 됩니다 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길막 토마스님 살짝 막아줬고요 도서 도서 도마스님은 이제 아호가 길막이래서 도마스님이 길막는 것 같고 아무도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면허증이에요 일종의 면허증 길막 토마스님 도전합니다 일종의 면허증 길막 아이씨 길도 막고 실패도 하고 징신구리님 이쪽으로 많이 붙어요 그렇죠 아 너무 많이 붙는다고 그렇게 많이 붙으면 도피님 오우 될 뻔했어요 도마스님이 이 바이크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거의 다 하면 안 돼요 하루님 오우 좋아요 오우 아이고 아깝다 댄싱 아이고 아깝습니다 징지구리 선수 이 바이크를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길막 토마스님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우 앞바퀴가 그냥 올라가버리네 엄청나신분 또 걸렸어요 가요 가요 잡아줘 뭐해 뭐해 누군 잡아주고 누군 안아주고 사기하지 그러면 되겠어요 하루님 하얀 반바지가 다 꺼면졌어요 여기 셰프님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왜이래 갑자기 아니 상쾌하니 아니 잘못된거 아니 아까 저기 여성 회원들한테 감정있는거 아니에요 상쾌하니 왜그래요 상쾌하니 골대를 통과해야되요 골대를 통과해야되요 골대 앞에서 주춤주춤 슈팅을 못썼어요 슈팅을 나무 올라와야되고 슛 골입니다 비트비트 땡입니다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 아 고맙습니다 아 올라와야되고 올라와야되고 태안님 자 이번에 슛 됐어 꼬링 꼬링입니다 꼬링 꼬링 슛! 골입니다 바로님 잘 쳤고요 잘 쳤어요 코스를 이해를 못했어요 됐다 치고 됐다 치고 됐다 치고 마지막 슛! 됐다 치고 되는 거 못 봤어요 이 선수 아까 등장 계획이 있어서 못 깠고요 깔끔한 성공 되겠습니다 깔끔한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길막토마스님 출발을 못하는데 시간까지 막고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요 길막을 수 있는데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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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틀린?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이제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겨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갔어요 침착하게 성공 자 이거 비디오 판독 들어가야 됩니다 방금 저 이제 오피님이 밑장을 뺐어요 좋아 살려 좋아 스님 스님들은 스님들은 여기를 못 보잖아 스님들은 여기를 못 넘어가 여기를 못 넘어가 ECU 코스 중 유 코스 간만에 간만에 1위님 간만에 1위님 나 이거 보면 옛날에 고무줄 말이 생각나요 고무줄 꾹꾹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맞죠? 이 선수가 먼저 코스 안내를 합니다 한방에 성공해야 돼요 성공입니다 호핑 안 쓰고 성공했습니다 훌륭하신 분 훌륭하신 분 셰프님 엄청 늘었어 오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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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땡이가 토마스님 길막 토마스님 길막 토마스님 어디로 가야되 땡입니다 아 여...여...여...여기까지 집으로게요 아 집으로게요 아 집으로게요 깜짝이야 이마이크 형공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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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입니다 오오오 오우 오우 토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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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거 휠 휠 휠 에프님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아아 거기서 본인을 믿고 상케아님 왼쪽으로 잘 밟았어요 아아 몸이 뒤로 빠져서 치면은 가로님 아아 자꾸 왼쪽으로 가는게 약간 그 안되는 원인중에 엘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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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짝 잘못 들어갔죠 아아 아아 상캐하님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 아깝습니다 바빴어요 상캐하님 좋아요 아 근데 잠깐만 그대로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사로님 또 저쪽으로 갔어요 토마스님 좋아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코스 이탈 아닙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이 깜짝이야